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사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ID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성명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성명 필드 선택하시고 필수의 예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 필드 선택하시고요. 빈 문자를 허용하도록 그러면 빈 문자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결근 필드 선택하시고요. 새로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값으로 0이 입력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사원들의 사진 관리를 위해서 사진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엘리 개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다기 버튼 누르시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사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소속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조회 속성에 갑니다. 문제에서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는 테이블로 작성된 테이블에 회사 테이블에 회사 명 필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회사 테이블을 선택하고 추가 닫기 하시고요. 회사 명을 가져오신 다음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를 클릭합니다. 목록값만 허용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 관리 테이블과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합니다.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관리 테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라고 했고 필드가 변경되면 변경하도록 모두 업데이트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하시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관계 창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예 버튼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폼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기본 보기에 여러 개의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에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두에 가시면 현재 기본 보기의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는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화면과 같이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왼쪽에 뭔가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레코드 선택기가 없고요.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그림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 탭에 가셔서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탐색 단추 아니요 하셔서요. 레코드 탐색기와 그 다음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폼 바닥글에서요. txt 연봉 평균 컨트롤에 대해서 연봉의 평균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VG 입력하시고 어떤 필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표시할 거냐면 연봉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폼 바닥글에 txt 인원 선택하시고요. 인원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할 겁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탭의 순서입니다. 디자인 탭의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본문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요. 아 폼 머리끌이네요. 폼 머리끌 선택하신 다음에 cmd 소속을 선택하셔서 맨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cmd 조회를 두 번째 그 다음 cmd 인쇄를 세 번째 그 다음 txt 나이를 네 번째 그 다음 전화번호 수정을 전화번호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폼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리 폼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폼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txt 나이와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한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가셔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문을 작성하시려면 SQL을 실행하셔야 되고요.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run SQL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d-a-t-e 어느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이름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set이라고 입력하고 나이는 txt 나이에서 입력된 값으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txt 전화번호에서 입력된 값으로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입력하시고요. id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이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려면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id가 txt id랑 동일해야 되겠죠. txt id랑 동일하다면 이라는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id가 txt id랑 동일해야 되는 거죠. id가 txt id랑 동일하다면 우리는 txt 나이에서 입력한 값을 나이 필드에 전화번호 텍스트 컨트롤 값에 입력된 값을 전화번호 필드에 어떤 테이블에요? 사원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갈리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를 선택하고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우리 열려있는 갈리폼이 닫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command 하시고요. 닫겠습니다 하시면 클로즈 하시면 되겠죠. 폼을 닫는 거잖아요. 앱폼 그 다음 갈리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폼보기 한번 하신 다음 작성하신 내용이 연속폼각 아래쪽에 탐색단추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바운드 돼서요. 평균과 연봉값도 표시가 되어 있고 연봉의 평균, 계수값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닫기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소속별 사원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소속 ID, 성명, 결근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속으로 정렬이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정렬을 추가하셔서 ID 오름차순 정렬을 추가하셔서 성명으로 오름차순 다시 정렬을 추가하셔서 결근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본문 구역의 TXT 평가 컨트롤에 대해서 그럼 TXT 평가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는데요. 본문 맨 끝에 가시면 있고요. 오른쪽 속성 CT에서 TXT 평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컨트롤에는 가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우수 같으면 보통 적으면 미달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 표시하는 데이터니까 컨트롤 온 번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학대 축소,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IIF, 우리 엑셀의 if 함수랑 동일하죠. I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가점이 누구보다, 감점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IIF, 가점이 같습니까? 감점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하시고 보통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열, 닫는 거를 두 번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미리 보기 해보시고요. 평가에 지금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네 번째, 아 세 번째입니다. 소속 바닷글에 TXT 가점 평균 가점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점의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필드명 가점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탔고요. 함수명 다음에 가로가 열려야 되겠죠.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TXT 감점도 마찬가지로요. AVG 입력하시고요. 필드명 감점 입력하시고요. 가로 탔고요. 그 다음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AVG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필드명 연봉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대가로 닫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now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 오신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자세한 날짜 선택하시고 우리 미리 보기 하시면요. 아래쪽에 여러분이 시스템하신 날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서요. TXT 페이지에 대해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렀습니다. 페이지를 표시할 겁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대가로 묶어서 첫 번째 페이지를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연결해서 슬래시를 표시할 건데요.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닫아주시고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전체 페이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미리 보기 해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관리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는 CMD 조회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에 원 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하시오. CMD 소속 컨트롤에서 선택한 소속 정보만 표시할 것 필터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속에서 선택한 정보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커맨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어플라이 필터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표 조건은요. 소속이요. 소속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요. CMB 소속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건데 소속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CMB 언더바 소속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습니다. 단 이 입력받는 CMB 소속은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상자잖아요.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구분하시고요. M% 연산자 큰 따옴표 열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폼에 가셔서 내가 선택한 3승 조에 누르면 3승에 해당한 내용만 필터가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관리 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다 작성기를 누르시고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소속별 사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입력하시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서 보고서 이름은 소속별 사원 보고서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뷰 프리뷰를 선택하시고 신표 필터 이름은 없습니다. 신표 조건 입력합니다. 조건은요. 소속이요. 가스타요. 누구랑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요. CMD 소속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십니다. 단 작은 따옴표 하시고요. M% 연산자로 연결하시는데 큰 따옴표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 처리한 작은 따옴표 뒤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문자 처리한 작은 따옴표 앞에 큰 따옴표 하셔서 처리를 해주신 다음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 폼 미리 보기 하신 다음 인쇄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사원 관리 창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변경된 내용 저장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의 합계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는 회사별 실적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필요한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사명이 필요합니다. 회사명 가져오실 건데요. 지금 관리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이용할 거 회사명은 소속 필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속 필드를 가져다가 회사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 가점 합계니까 가점 그 다음에 감점 합계니까 감점 그리고 합계를 표시했으니까 요약에 가서 요약에 합계 합계를 선택하시고 감점도 합계를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소속은 회사명으로 필드명은 표시하겠습니다. 가점은 가점은 가점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감점은 감점 합계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이란 조건이 있는데 현재 가져온 필드에는 결근이 없어요. 그래서 결근 필드를 가져오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만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 한번 미리 보기 하시면 제1에 해당하고요. 감점 합계 가점 합계에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예 누르셔서요. 퀄리 이름을 회사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퀄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 퀄리에 퀄리 디자인에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도 가져오시고요. 관리 테이블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 닫으시고요. 우리는 소속 필드와 그 다음 아이디 필드와 성명 그 다음에 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근 필드 가져오시는데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레코드만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 다가 조건을 주실 거예요. 조건은 관리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추출한 값이 없는 것 해서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셀렉트 하시고요. 어떤 거를 추출해 오실 거냐면 아이디를 추출해 오시는데 from 어디로부터 관리 테이블로부터 추출한 값에서 없는 것만 보겠습니다. not in 연산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막 실행을 해서 혹시 안 된 거 있나 볼게요. 문제처럼 추출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현재 아이디와 사원 테이블과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연결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관계선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이 더블 클릭하실 때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될 수 있으세요. 1대 1 관계 설정된 것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행에 대해서는 값을 구할 수가 없죠. 사원 테이블에 사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관리에서는 추출한 값에서 관리 테이블에 추출한 값에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원 테이블은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해당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퀄리명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가 다 없으니까 오타 없이 정확하게 퀄리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폼에 ID TX 상자 컨트롤을 클릭하면 ID TX 상자 TXT 아이디예요. 그래서 TXT 아이디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작성기 가셔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종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TXT 아이디 컨트롤에 표시되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의 전화번호를 TXT I TXT 전화복 컨트롤에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표시하는 것은 TXT 나이라는 컨트롤에 표시를 해요. 뭐를 나이 필드에 나이 필드에 값을 다음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표시하는 값은 전화번호 필드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폰보기에 가셔서 아이디를 딱 클릭하시면요. 이 위쪽에 나이와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디 다른 걸 클릭하시면 클릭한 아이디에 해당한 나이와 전화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기능 구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